김은혜는 대한민국 국민이자 경기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기도는 가장 중요합니다 최대 격전제가 될 것입니다 민주당에서 여러분이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하나같이 이재명 전 지사와의 인맥을 강조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번 선거의 본질입니다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는 이재명의 시대를 지속하느냐 극복하느냐를 묻는 선거입니다 무능하고 부패한 민주당 정권이 경기도에서 권력을 연장하느냐 중단하느냐를 묻는 선거입니다 우리의 답은 명확합니다 민주당을 멈춰야 합니다 이것만이 경기도를 정상화시킬 수 있습니다 정상화만이 도민의 민생을 지키고 지역의 발전을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경제가 어땠습니까 경기도 경제성장률 제2년차의 2.3% 3년차의 1.1%입니다 외환위기 세계 금융위기 때보다도 낮은 수치입니다 경기도 집값은 2배 이상 올랐습니다 대장동 부패 LH 부패 3기 신도시에서 보셨듯이 민주당과 이재명 전 제사는 정치 권력을 이용해서 경기도를 부동산 부패의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이 요란스럽게 홍보에 듣던 경기도정의 민낯입니다 경기도는 명실상부한 최대 최고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인구 1,360만 명 지역 내 총생상 486조 원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이 경기도에 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 기아자동차, LG디스플레이 등 각종 신산업의 기반을 품고 있습니다 20세기가 서울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경기도의 시대가 돼야 합니다 우선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새로운 경기, 발전하는 경기를 위해서 저는 정책, 인사,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공정을 기준으로 도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공정이 있어야 혁신이 가능하고 혁신이 있어야 성장이 가능합니다 공정해야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예산부터 공정해야 합니다 경기도 내, 지역 내 총생산은 486조 원 서울보다 46조 원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예산은 33조 원으로 서울보다 11조 원이 적습니다 중앙정부에 당당하게 요구해서 경기도의 기여도에 걸맞는 국고 지원을 확실하게 받아오겠습니다 혈세 역시 공정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의 이익권 카르텔을 철저하게 감사하고 부당이익을 환수해서 도민의 혈세를 지켜낼 것입니다 더 어려운 곳에 더 많은 지원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를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민주당, 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를 오가며 경력 변검수를 일삼았던 인사를 확실하게 검증할 것입니다 이제 경기도에서 낙하산 인사, 보은 인사는 과거 유물이 될 것입니다 국가 간 공정도 중요합니다 경기도 내 외국인 부동산 소유와 투표권에 있어서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겠습니다 어떤 나라에서 우리 국민이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우리 역시 이를 허락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나라에서 우리 국민이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우리 역시 이를 제약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상호주의 원칙은 국가 주권으로서 또한 주권 국가로서 당연한 태도입니다 세대 간 공정의 초석을 놓겠습니다 경기도는 젊습니다 경기도는 20대 178만 명 30대 189만 명 40대 23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 세대로부터 좋은 나라를 물려받았습니다 우리 역시 청년에게 좋은 나라를 물려줘야 합니다 이것이 미래 세대를 위한 공정입니다 잘 사는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서울과 함께 수도권으로 묶여 있었던 경기도에 과도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서 미래 산업, 선도 기업들을 유치하겠습니다 세계 인류 기업이 몰려 있는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판교, 동탄, 광교와 같은 기업 도시를 더욱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집 걱정 없는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대장동 같은 특혜 개발은 더 이상 없습니다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주택뿐 아니라 LH의 경기도 내 3기 신도시 그리고 경기도 내 시군의 20여 개 개발 공사가 추진하는 모든 개발 사업의 주택 분양 원가를 공개하겠습니다 부동산 문제 해법은 공급 확대, 대출 완화 그리고 세제 경감입니다 세정부는 이러한 정책 방향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중앙정부의 부동산 개혁은 경기도의 발전 전력과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서민 주거 안전과 지역 발전을 함께 이룰 것입니다 경기도 내 모든 역세권을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교통이 편리한 직주 근접형 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도심 복합 개발 그리고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마스터 플랜으로 경기도의 도약을 이뤄내겠습니다 그동안 소외받아왔던 경기 북부 지역의 규제를 완화하고 신산업을 육치하겠습니다 이미 저희 당이 대선 기간에 약속한 바와 같이 파주 메디컬 클러스터와 고향 테크노밸리가 연결된 바이오 클러스터 파주 LCD 산단과 양주 테크노밸리가 결합된 디스플레이 ICT 클러스터 고향 영상 밸리를 활용한 K-컨텐츠 클러스터 등은 경기도 발전에 새로운 성장 주기 될 것입니다 경기 남부는 R&D 지원 벨트를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및 평택 반도체 공장을 지원해서 중국으로 진출했던 반도체 산업의 유턴을 유도하겠습니다 이는 단순한 산업 유치를 넘어서 미국과 반도체의 동맹을 엽는데 확고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또한 교통 인프라 확장을 통해서 거주제에 대한 차별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우선 경기도와 서울을 연결하는 전철과 기차, 버스 증평과 노선 신설 하겠습니다 중앙정부 서울시와 협의해서 GTX A, B, C 노선을 연장하고 GTX DEF 노선 신설을 확정하겠습니다 세계적 기업과 인재가 몰려오고 더 젊은 기업도시가 성장하며 현대식 건물이 질비한 경기도는 이제 한국의 라데팡스가 되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여줄 것입니다 미래를 선취하는 경기도, 저 김은혜가 만들겠습니다 경기도의 발전은 경기도만으로는 힘듭니다 중앙정부, 서울시 그리고 경기도가 긴밀하게 협치를 할 때 조속하게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지난 대선과 보궐선거에서 윤석열 당선인 그리고 오세훈 시장과 호흡을 맞추었습니다 이미 저희는 원팀입니다 경기도의 발전과 서울의 발전,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긴밀하게 협치할 자세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이미 대통령 당선인과 투쟁을 선포하고 이재명 전 지사를 계승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더 이상 민주당에게 경기도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의 경기도는 다시 한번 무능과 부패의 온상으로 전락할 것이고 그만큼 권력의 부정은 은폐될 것이며 그만큼 지역의 발전은 지체될 것이고 그만큼 우리의 미래는 어두워질 것입니다 이것은 경기도도 대한민국도 불행한 일입니다 저는 국민과 당의 과분한 사랑을 받은 정치인으로서 공정하게 경쟁하고 능력으로 평가받으며 결과로 책임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는 어려운 도전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개혁 과제를 돌파하겠습니다 경기도의 철의 여인이 되겠습니다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저 김은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경기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과 경기도의 미래를 위해 강곡하게 지지를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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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